후우.. 너무 추워 사탕으로 추억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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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차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대로 해도 돼 어떤 데 가면 설탕에다 물만 먹고 그냥 묻혀서 써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 조금만 낮춰줬어 물 조금만 낮춰줬어 이제 녹았잖아 갑자기 30분이 녹아 끓으니까 확 녹아버려 칼을 끓으니까 지금 조금만 하잖아 이 상태에서 식혀가지고 만들면 돼 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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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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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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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